야 솔직히 말할게 여론 왜 바뀌었는지 알아? 내가 적당히 먹어 여론 나 진짜 솔직히 갑자기 우리 솔직히 그 방구하는 방송하고 여론 왜 바뀌었는지 알아 나는 알지 한마디만 할게 겉좀 쳐내 눈 자 감당 어떡해 눈 드립이구요 아 난 모르겠다 아 겉좀 쳐내를 그립이잖아요 방방구 하실수 아시죠? 여러분들은 난 갤러리 형님들 극단적 웃음주의자를 믿어요 방방구 하실수 아시죠? 아이씨 그걸 어떻게 거침이나 보나 가면 놀인데 그건 맞지 그건 맞지